칠판을 처음 써보는데 너무 좋네요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이번 주 강남 말씀 들으면서 재앙은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 기회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앞에 노아는 절대 불가능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120년 동안 뭐 하는 것이냐 방주를 짓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찾고 나니까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짓고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사단이 전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애들 방학이 3월 23일이래요 저는 이렇게 긴 방학을 처음 봅니다 3월 한 주 연기돼서 50일이 넘어가네 지금 60일이 넘어갑니다 애들 방학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더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몇만 명의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코로나19를 놓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전도에 어마어마한 큰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회구나 기회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느낌이랍니다 느낌은 우리 몸에 그리고 감각에 또 마음으로 깨달아졌단 말이죠 아 두렵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생명의 본질을 생각하게 됐어요 생명의 본질 뭔 말이냐면 아 코로나를 걸리면 확진이 되면 양성이 되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이 생명의 한계 인간의 약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과 전도와 성교와 또 미래를 놓고 도전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그날을 찾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승배로 해서 포로가 돼서 완전히 절망 어둠의 시간 그래서 희망도 없는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8절 9절을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 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끝나니까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과 서미스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합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않으면 불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라느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요초동부가 참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교회에서 보금을 탁 받았어요 영접을 탁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아이거든요 그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보금을 탁 전했는데 영접을 탁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깜깜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눈을 감아도 온 세상이 너무 밝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다 이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만나러 갔어요 예아를 들려고 만원짜리를 탁 내 주머니에 만원이 있으면 마트에 가서 막 누릴 수 있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많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요 예수님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딱 와가지고 저 앉아가지고 우리 장류 전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가서 있는데 목사님 왜 이라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부를 건데 또 부르면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끝나면 딱 그림 한 장 들고 와가지고요 가운데는 예수님이고요 여건 누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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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다 가져와요 이번 주는 와가지고요 그림을 딱 하나 주더니 목사님 힘내세요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이는요 달라요 아이 하나님 이런 아이도 있구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 보고 못 누리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사단과 연합돼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적하면서 재앙이 일어나요 코로나19의 발생지는 하나님 잘 믿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가 되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시급한 성교지 그 나라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복음이 시급한 대상자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화평을 딱 누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는 시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 상처 속에 있는 요나를 네 노해로 보냅니다 보내서 뭐 하라고 하느냐 저기 가서 그 악항 때 아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 70년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노나를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어떻게 했는지 그 상처로 인해서 하기 싫어하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가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옥하면서 하나님과 답을 찾아야 되죠 형들의 상처도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머니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옥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옥할 때 진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옥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테리 빨간 거 들어오면 바테리가 없는 거죠 어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사 속에 감격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애통을 또 우리의 온유를 계속 찾아서 말씀에 우리가 길들어지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그 속에 우리가 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것이기 뭐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우를 패하시면서 다윗을 딱 왕으로 세우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딱 맞으니까 끝까지 쓰임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합형을 딱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우서 5장 18절을 보면서 하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저를 쓰시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참 보면서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보금 바이러스입니다 보금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벌레새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보금 바이러스 그리고 요호수하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하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하를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보금 바이러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많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못 말리는 보금 바이러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 속에 배경을 누리면서 계속 신분 건세를 누리는 거죠 제일 사용하지 않는 우리 신분 건세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금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허감이 무너지고 이 바이러스 재앙이 멈추도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의 기회를 기다리는 인마누엘 누리는 한 팀이요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2020년도는 우리가 절대은약의 대열 속에 그리고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장 선교사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의 응답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가서 제자 삼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녹취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녹취의 힘은 굉장하죠 그래서 계속 녹취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담기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래서 손해봐도 또 양보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찾도록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은 이 묵상 속에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게 힘들고 어렵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거나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시거나 평안을 딱 주실 때 그때 그 길을 가면 가장 정확한 응답들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 지금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그래 항상 그랬듯이 싸우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 이것들을 계속 찾아 누리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중이 탁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 감사를 조금씩 조금씩 찾다 보면 내 속에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점점점점 찾아가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 집중해야 될지 뭘 향해 집중해야 될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집니다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은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도 관계가 없구나 그리고 내 속에 무능이 있어도 관계가 없구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보게 되잖아요 대학교 때 졸업할 때인가 선배가 책안금을 주더라고요 그 책이 야생초 편지라고 감옥에 있는 재수가 쓴 책이라요 그 책을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참 세밀하게 그림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암놈이 크거든요 순놈이 작아요 근데 이게 새끼를 베기 위해서 한 번 딱 교매를 하고 나면 이 암컷이요 이 사마귀를요 잡아먹어버려요 이 영양분이 돼요 그렇죠? 농담이지만 사마귀로 안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가정내력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니까요 이 풀 이름이 며느리 미식계라는 풀이 있어요 풀 그 풀 유래를 쭉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 시골밭에서 시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소변을 딱 보고 이제 풀을 하나 딱 뜯어가지고 닦으려고 하는데 그냥 풀인데 이 풀을 이 풀 가운데 잔잔한 가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닦으려고 하니까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카채에 닿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와중에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픈 것을 우리 며느리가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풀 이름 유래가 며느리 미식계라는 풀 이름이래요 이런 것들이 잔잔한 게 많거든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 무능 무지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와요 어떤 또 넘어서면 괜찮겠다 싶은데 또 오고요 또 오고 계속 온단 말이죠 근데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탁 머물러 보러 치유가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지금 해야 될 것들로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점점점점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행복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평안에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느냐 우리의 만남을 전도 노트로 적어놓았던 이 기록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5분 동안 정도 만나지면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면 그 사람이 영접이 되면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신분건세 또 직분을 누리게 만들어서 개인화 시켜주고 개인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게 만들어서 교회화 시키면서 현장에 또 함께 전도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한 팀이 이런 팀이 나와버리면 재앙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두려움이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원네스되는 한 교회입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일을 목사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미주사역이라는 걸 놓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참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면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300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전도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하느냐 세우는 제자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이 재앙이 터지는 거 보니까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지도 않고 여기서 딱 하면 되니까 핵심 그리고 랩데이를 통해서 우리 랩런터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보금엘리트 보금송자 보금 대통령으로 자라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미자립 다민족 랩런터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제자응답입니다 우리가 성교대회가 지금 연기되어져서 아마 하나님 많은 기도를 담으십니다 그래서 성교는 투자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섬깁니다 1년 동안 성교 현장에 계시던 성교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 3점되는 이 동문들을 통해서 올바른 목회자 전도자 지도자를 키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바누아트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기한문들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는 한무현 교수님이 세계램드대회에 딱 와가지고 발표할 때 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딱 그 말 듣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딱 들리는 거죠 다 그런 팀들이 딱 맞아져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세계문들을 열어가는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미주 다음 주에 우리 이준수 목사님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좋은표 목사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받았던 것들을 또 우리 목사님 들어가셔서 또 중요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결단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행복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평안의 전도를 회복하면서 뭔가 우리 자신들에게 새롭게 뭔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생명운동 능력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